미스킹 코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킹 코너의 미스킹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주 재미있는 속보 같이 하시죠 고양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많은 속보들을 보여드릴테니까요 고양이에 대해서 속보 보여드립니다 보시죠 굉장히 귀엽고 이쁜 속보입니다 대단하네 그전 취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으로 오는 취재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답답하겠다 그러니까 밤에 보자 같이 봐요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비타민씨가 많고요 재면서도 섞어 다음에 나오니까 같이 봐주세요 뿅 사기 봐라 외에 많은 국회 너무 전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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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